저희는 순창에서 시작해서 전라북도나 광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페이지라고 합니다. 저희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재밌는 새로운 창작물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께 다가가고 있습니다. 저희 오늘 올해 청추마이크 두 번째 공연인데요. 저희도 처음 보는 공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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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곡은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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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또 앞에 관객들이 와주셔서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꼭 꼭 찾아봐 주시고요. 문화가 있는 날은 언제나 계속됩니다. 네. 올해 계속 할 테니까요. 지금까지 페이지의 네. 오늘의 한 페이지였습니다. 이름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. 페이지의 이덕현. 김관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다음 미션을 소개해드릴 텐데요. 마이너. 다음은 마임을 할 때 마음이 행복한 아티스트. 마임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마임 천재 백상민입니다. 많은 분들 호응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